지나친 다이어트 절제식으로만 살을 뺀 경우는 목표 체중을 도달한다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그만두지 못해요 일반식을 먹으면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훨씬 깨끗하게 잘 들리죠?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 친구들과의 약속, 외식, 회식, 데이트 등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술을 먹죠 물론 안 먹을수록 가장 좋지만 우리 약속과 모임을 단절하고 아예 나가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문제도 생기고요 그것보다 지나친 절제는 본인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식을 유발하거나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명한 다이어터는 술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술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다이어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터가 살았지고 술자리 즐기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술은 살이 찔까요? 일단 술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데 도수가 높을수록 칼로리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는 500 한 잔에 200 칼로리 정도 되고요 소주는 한 병에 600 칼로리나 됩니다 상당하죠? 근데 사실 알코올 자체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술은 살이 찝니다 명백하게 제가 5가지 이유를 정리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술은 보통 밤늦게 먹고 바로 자게 되는데 저녁은 신진대사 능력이 가장 낮아서 결과적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양의 안주도 술과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많은 양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세 번째 알코올은 간이 당을 생성하는 걸 막아서 혈당을 떨어뜨려 다음날 폭식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다음날 엄청난 양의 수분 손실로 인한 가짜 식욕이 상승해서 또 폭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평소 다이어트 해오던 사람은 취하게 되면 식욕 컨트롤 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니 막대한 양의 안주를 이미 먹어버린 상황이 발생하죠 먹은 기억도 안 나는데 칼로리는 이미 내 몸에 쌓였어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술은 다이어트에 엄청난 적이죠 하지만 술도 결코계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다이어트 기본 공식 움직이는 양보다 조금 먹으면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활동한 칼로리보다 술 포함해서 섭취한 칼로리가 낮으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제 기초 대사량이 1200 칼로리라고 쳤을 때 매일 술로만 1000 칼로리를 먹고 그럼 당연히 살이 빠지죠 활동량보다 조금 먹었는데 다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신체적 건강이 완전 안 좋아지겠죠 너무 나빠지겠죠 그렇다고 반대로 술 약속을 아예 거부하고 외면하고 꾹 참고 안 먹었어 그러면 이게 평생 억누를 수가 없기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번엔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헤쳐지게 돼요 그래서 또 폭식을 유발하죠 두 번째 문제는 지나친 다이어트 절제식으로만 살을 뺀 경우는 목표 체중을 도달한다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그만두지 못해요 일반식을 먹으면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거든 우리의 다이어트 중 술자리 횟수는 너무 억눌려서 스트레스 받지도 그렇다고 너무 자유로워서 느슨해지지 않을 정도의 선이 좋습니다 그 기준 잡기가 어렵다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속도는 일주일에 5일은 살 빼기 성공한 날이고 이틀은 살이 찌진 않는 날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일주일에 5일은 이거고요 이틀은 이겁니다 뭐 이틀이 떨어져도 되고 붙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자유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일주일을 통째로 놓고 보면 다이어트 성공한 한 주가 되겠죠 즉 술 먹고 싶을 때는 우리가 다이어트 중 살이 찌진 않는 날로 만들어져도 되는 이 이틀에 드시면 됩니다 양은 1500칼로리 정도로 맞춰줄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보다 먹는 양, 먹는 시간대, 먹는 속도도 다 챙겨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자유식에 들어가는 날 이걸 적당히 살이 찌질 않을 만큼 조절을 하려면 칼로리 기준으로 양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춰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술이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일주일에 두 번 허락한 이 날은 술을 엄청 많이 먹을 거야 하면은 1500칼로리 모두를 술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먹고 술로만 1500칼로리 정도 채우면 다음날 폭풍 허기와 식욕과의 사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오히려 폭식을 할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죠 최대한 술을 즐기되 술 먹은 날과 그 다음날 내 식욕을 상승시키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앞에 말한 술 1500칼로리로 채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채우고 대신 다음날의 폭풍 허기와 식욕을 참으시면 됩니다 그게 더 좋으시다면 그리고 참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욕을 차분하게 달랠 수 있는 술자리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A. 술 약속하기 전 액션 B. 술 먹는 중에 액션 자 우선 A. 술 약속하기 전입니다 일단 술 약속하기 전에 우리는 두 끼의 건강식단을 드실 겁니다 건강식단은 한 끼에 300에서 400칼로리로 구성된 고구마, 닭가슴살, 계란, 연어 뭐 이런 흔히 아는 건강식으로 맞춰 드시면 되고요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한 끼 다이어트 식단을 몇 가지 준비해봤어요 이 중에 골라서 원하시는 걸로 두 번 드시면 됩니다 캡처해 가시고요 다만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은 술 먹기 한 시간 전에는 꼭 샐러드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끼 중 한 끼는 꼭 술 약속 한 시간 전에 드시는 거예요 되도록 샐러드로 왜냐하면 술과 안주에 칼로리가 가뜩이나 높으니까 나는 최대한 오늘 하루 쫄쫄 굶다가 약속 장소에 가서 조금 먹겠어 이 마음가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 앞에 서기 때문에 오히려 억누르던 식욕이 봉인해제 돼서 아 모르겠다 그냥 먹어야겠다 이러고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나는 가서 안 먹어야지 하고 왕창 미리 많이 먹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또 너무 배부르니까 내 몸이 이미 둔한 거야 그래서 가서 계속 먹게 돼요 이미 어느 정도 둔한 상태에서는 계속 추가로 먹어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술 약속 가기 한 시간 전에 건강식 꼭꼭 씹어 먹어서 내 몸이 너무 배고프지도 배부르지도 않은 클린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평온한 그 상태 그 상태로 약속 장소 가면 적당히 조절해 먹기가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이제 B 술 먹는 중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술자리 전까지 제가 추천드린 대로 식단을 드셨다면 한 800칼로리 정도 드신 상태이고요 그러면 1500에서 800 빼면 우리에게 남은 칼로리는 700칼로리입니다 이 700칼로리를 현명하게 술이랑 안주 즐겨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거는 주종과 안주 메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취향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건 뭐가 좋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거 칼로리 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술약 속에 치맥이다 그러면 치킨 한 조각에 300칼로리 정도 맥주 500 한 잔에 200칼로리니까 치킨 한 조각 맥주 두 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어 나는 치킨을 더 먹고 싶은데 하면 치킨 두 조각에 맥주 반 잔 드시면 되죠 뭐 많이 드시는 삼겹살에 소주 드실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약속 당일에는 술이랑 안주 뭐 드실지 정해지니까 인터넷에 칼로리 미리 검색해서 아 이 정도 양의 이 정도가 700칼로리 선이구나 그럼 나는 이만큼 즐겨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가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 절대로 많이 안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이 마음으로 가면은 무조건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이따 술자리 가서 치킨 한 조각에 맥주 두 잔 오케이 이만큼 먹고 오겠어 하면은 그만큼 먹고 오기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안주는 튀김 종류보다는 샐러드 과일 종류가 좋겠죠 그건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 다이어트 중 추천하는 안주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는 거 그거 드시면 됩니다 다만 평생 샐러드 먹으면서 살 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날은 먹고 싶은 메뉴를 적당히 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메뉴도 중요하지만 메뉴보다 중요한 건 양이니까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꼭 해줘야 될 게 술자리에서 술 마신 양의 2배의 물을 마셔주는 겁니다 2배 이상이면 물론 더 좋고요 알콜은 내 몸에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분을 채워주는 용도이기도 합니다만 술자리에서 물을 계속 마셔주면 공복감이 사라지고 내가 계속 뭔가를 먹고 있다는 생각에 의외로 더 안 먹어줘요 소식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가서 음식 참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물 많이 마시는 건 쉬워요 근데 물 많이 마시다 보면 음식이 자동으로 참아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이어트 중 당연히 술 안 먹고 치킨 안 먹는 게 살 가장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평생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방해하지 않는 선을 찾아 그걸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날을 클린한 날들로만 채우려고 욕심내다 보면 조금만 무너져도 망했다 그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다이어트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우리 목표를 한 단계 낮춰서 뭐다? 오늘은 살이 찌진 않는 날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다이어트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다이어트 성공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 혹시 체중이 확 내려갔더라도 수분 빠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쩌다가 올라가도 폭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리코겐이랑 수분 찬 거니까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항상 내 몸의 컨디션 따라서 체중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kg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거 신경 쓰면 다이어트 못해요 멘탈 흔들려서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술자리를 잘 즐겼다 하면 다음 날 원래 평소 해오던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먹다가 조절을 못하고 많이 먹었다 2000칼로리 먹었다 2500칼로리 먹었다 하면은 다음 예정 영상인 술 왕창 먹은 다음날 이렇게 하세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